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3학년도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까지는 넉 달 남았죠.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총 네 달 동안 우리 수능을 또 아주 튼튼하게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념 문제풀이 모의고사로 나눠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 개념과 코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데 스피드 개념이 8월, 코어가 9월이야. 스피드 개념 같은 경우는 OX나 혹은 단답형 아니면 또 이제 간단한 개념 정리 이런 걸 좀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전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스피드 개념을 할 거고요. 코어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과학의 핵심, 꼬치죠. 유전에 대해서 핵심 원리, 정상 유전과 돌연변이를 관통하는 원리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 DNA 상대량이라고 하면 DNA 상대량은 정상 유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DNA 상대량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게 된다면 정상 유전과 돌연변이 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서 하나로 관통하는 원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 코어 개념 강의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9월 달에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될 거고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EBS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 기출 문제는 하이스토리 끝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쌤이 처음에 계획했었던 볼륨보다 조금 더 좀 많아. 왜냐하면 이제 한 문제 풀이, 문제 하나 풀 때 유전 같은 경우는 한 40분 걸리기도 했어. 왜냐하면 A 방식으로 풀기도 하고 B 방식으로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시간을 줄이려고 대충 푼다. 이러지 않았어. 빠르게 그냥 푼다. 이런 거 안 하고 좀 자세히 푸느냐고 볼륨이 좀 길어졌어. 어쨌든 그건 양해해 주시고 기출 문제는 끝나 있는 거고요. EBS 수특과 수안에 대한 최신 트렌드 문제들 또 이제 살짝 최신 트렌드를 저 EBS에서 어떤 변화를 줬을 거 아냐 그런 변화에 대한 분석들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하려고 합니다. EBS 수특과 수안에 대한 분석 강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뉴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23학년도에 나온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에 대한 분석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돼.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또 왔구나. 또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라고 하는 형태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뉴스토리 초점 맞춰서 잘 보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상담하면서 많이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라 잠깐 얘기를 하면 문제풀이에서 여러분 기출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EBS가 있어. 그다음에 NJ가 있어.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기출이 제일 중요해. 그렇죠? 기출 문제는 국가 차원 시험을 내는 선생님들께서 엄청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분도 이제 엄선해가지고 만든 것들을 짠 하고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EBS나 NJ는 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변형, 통합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건 기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하이스토리 엄청 중요한 거고 이 뉴스토리 중요한 거고 23학년도 수능을 보려는 학생들이라면 23학년도 기출 문제와 22학년도 기출 문제, 21학년도 해서 최근 3개년 치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분석을 해놓고 또 이제 암기해도 좋다라고 선생님은 표현하거든. 암기해도 괜찮아. 답을 외워라가 아니라 문제 유형이 이런 게 있고 접근법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해서 10번, 20번 보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뉴스토리 강의가 계속 이제 쭉 해서 이제 시기별로 진행이 되는 거고 컴플릿 모의고사는 9평 대비와 파이널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6평 대비는 6월 전에 했어요. 이제 시즌 1이라 그래서 시즌 2가 되는 거지. 9월 모의고사 전에 또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트렌드를 집어넣을 이 컴플릿 파이널 모의고사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생님이랑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하게 될 하반기 커리큘럼인데 연초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하나의 차이가 있어. 뭐냐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문제풀이가 좀 빠지게 됐어. 이게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생겼는데 우리 이제 메가스터디 이제 러셀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그 정책에 살짝 변화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전년도 러셀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가져다가 퀄 모의고사를 가져다가 선생님이 이제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형별로 이렇게 이렇게 개념과 같이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는 강의가 베리에이션이었었는데 쌤이 안 하고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리퀄이라고 하는 이런 모의고사 다시 보는 모의고사 컨셉인 것 같아요. 이걸로 퀄 모의고사 다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걸로 이제 직접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쌤이 베리에이션 강의는 이제 조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건 조금 빠지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설 문제 풀어보고 싶어 옛날 문제들이 옛날 문제? 뭐 작년 거지 22학년도 문제들이라도 어쨌든 N제 같은 걸 한번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거 리퀄을 사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여기에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 해서 이제 차이가 베리에이션이 빠졌고 그 베리에이션에 쓰일 문제들이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직접 제작이 된 리퀄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갔구나 정도를 여러분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마치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